자 그러면 먼저 권팀장님부터 한번 모셔보도록 하죠. 권순우 취재팀장 어서오십시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별로 안 즐거운데. 아 그래요? 금요일은 다 즐거웠어요. 잠이 딱 깼어. 아 사각게임의 분들. 뭐 한 5%, 7% 막 이렇게 빠지는 것 같은데. 배걸 종목들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M7 뭐 이런 종목들 많이 빠졌습니다. 다우젼스가 0.08%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1.95% 하락했습니다. S&P500은 0.88% 하락했는데 의외로 러셀이천 지수가 되게 올랐습니다. 저거 봐야 됩니다. 저거. 3% 이상 올랐죠? 러셀이천. 3.3인가? 그렇게 오른 것 같은데. 김 프로님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거죠. 금리를 낮춘다 그러니까 사실은 금리 낮추면 성장주가 대차게 올라야 되거든요. 성장주가 뭐예요?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게 성장주인데 저거는 이제는 성장주의 개념에서 봐야 될지 아니면 초우량주로 봐야 될지 헷갈리는 거고 금리를 세 차례 정말 연준이 낮춘다. 섣부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한계기업도 있잖아요. 러셀이천. 자금 모자르는 애들. 이런 애들이 동맥경화 확 풀어진다는 거예요. 작은 경색이. 맞아요. 그래서 절로 순환매가 초우량 돈이 많은 주식을 팔아서 돈이 없는 주식으로 옮긴다고 봐요. 아스닥을 팔아서 러셀로 가는. 그렇게 해석을 하죠. 저 원래 첫 번째 뉴스로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한국은행 기중금 얘기하면서 김 프로님 말씀하신 거랑 맥락이 거의 비슷한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그 얘기는 첫 번째 뉴스 전할 때 전하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3%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보다 0.1% 하락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월비 마이너스예요? 물가가. 마이너스? 마이너스입니다. 0.1% 하락. 이게 팬데믹 정점이었던 2020년 5월 이후에 처음으로 CPI가 전월 대비 하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파월 의장이 그 전에 얘기했던 게 2% 안 되더라도 우리가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기대했을 때는 3.1 정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3이 나왔어요. 어제 박변창 의사님도 한 3.1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3이 나오다 보니까 전월 대비해서 많이 하락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안 그래도 힘든 바이든 대통령을 위해서 뭘 좀 한번 내려주지 않겠냐라는 전망들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물가가 잡혀야 내리든지 말든지 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확연하게 잡히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게 이런 정도면 충분히 금리를 낮출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생겼고 그런데 의외로 메타 같은 경우로 4.1% 빠졌고 엔비디아 5.5% 빠졌고 테슬라 요새 잘 나갔잖아요. 8.4% 빠졌습니다. 테슬라는 개별 악재가 있었죠. 로보택시 지연된다. 이런 악재도 접쳤죠. 그런데 테슬라 로보택시 지연된다는 얘기는 악재라고 인식할 때는 악재로 인식됩니다.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강세장은 악재는 반영 안 하고 호재는 무지하게 많이 반영하는데 이제 악재가 크게 반영된다면 그것도 어쩌면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어제 그런 얘기 우리가 나누지 않았어요? 제롬 파울 의장은 답을 알고 의회를 갔다. 그렇죠. 이걸 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을 물어보는데 한국에서는 차선 변경할 수 있다고 했고 제롬 파울은 2% 안 돼도 금리 낮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정답을 어제 시사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 반응은 우리 예상하고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정을 첫 번째 뉴스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 금리 관련해서는 거의 보도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맨날 동결동결동결동결동결동결동결로 하는 거 뭔 의미가 있나 싶어서 안 왔는데 이번에는 좀 유의미한 메시지가 나와서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난해 2월부터 12차례 연속 동결을 하면서 동결기간이 545일로 역대 최장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금리 동결이 이어지다 보니까 금리가 특별한 일 없으면 동결되는 거지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역사상 최장기간이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럼 이전에 언제가 역사적 최장기간이었는지를 제가 한번 봤는데 2017년 이때쯤인데 1.25%로 최장기간 동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5%로 최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금리로 최장을 했었던 거고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거의 몇 배입니까? 거의 두 배 반 되는? 그 정도 높은 금리에서 최장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느끼는 금리에 대한 고통은 이로 말할 수 없이 큰 거예요. 예전에 낮을 때 동결은 어떻게 하면 물가가 좀 오를까? 어떻게 하면 좀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으로서의 금리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건 아니고 성장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거고 지금은 최장기간 동안 금리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금리 동결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나 시그널을 냈는데 이거를 문구를 살펴보면 사실 이게 되게 유치해 보일 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우리가 열심히 그거 보거든요. 문구에 뭐라고 써 있는지. 문구에 뭐라고 써 있는지 보면 사실 그게 무슨 대단한 시그널이라고 그러냐고 할 수 있겠지만 5월 달 거 통방문 제가 봤는데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아직 이른 상황이다. 이게 5월 통방문에 나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목표 수준으로 점차 수렴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문구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이른 상황이다라고 얘기했고 이번에는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는 사실 한국은행에서도 그 정도 차이를 두면서 시장에다가 메시지를 주는 거고 이른바 BOK와처라고 불리는 우리 기자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 BOK 통방문에 토시 바뀌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가서 넥타이 색깔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저 사람이 언제는 무슨 색깔을 썼는데 무슨 색깔을 썼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몇 번은 무슨 색깔을 했었고 몇 번은 무슨 색깔을 했었고 되게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기사 계속 그런 식으로 쓰다 보면 금통위원들이 의식해서 또 맞춰서 와요. 이번에 그런 시그널들이 좀 나타나고 있었고 여기서 기준금리나 인하 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 메시지가 결정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은행에도 고민이 있는데 자꾸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내수가 힘들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수출은 역대 최대급이라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는 측면이 있는데 가계부채가 다시 늘고 있어요. 여기서 금리를 인하를 할 필요성이 있는 거는 내수 때문인데 금리를 인하를 했을 때 그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버리면 저서는 우리가 봐라 최악의 상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부동산은 올라가고 경기는 안 살고 미룬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러셀 올라간 거에 대한 김 프로님의 해석이랑 유사한 건데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이라든지 내수 쪽의 기업들이 지금 부도율이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을 어떻게든 부양을 시키려고 하면 금리를 인하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인하를 한다는 메시지에 그런 쪽이 좀 좋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거를 인하를 했을 때 오히려 타격, 글로 안 갔으면 싶은 원래 또 경기가 불안하면 안정적인 데를 또 돈이 찾아간단 말이죠. 그럼 부동산이나 수출대 기업으로 가게 되는 아까 김 프로님이 이게 기술주가 아니라 대기업 쪽으로 흘러가는 자금이냐 아니면 부도 위험에 있는 회사들을 조금 더 완화시켜줄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그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당부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가계부채 좀 어떻게 좀 해봐. 그러니까 정부한테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가계부채로 흘러가지 않도록 개인들 부동산 담보대출 좀 규제 좀 해봐. 이걸 좀 막아놔야 우리가 물을 흘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창구 지도 나간다잖아요. 그래서 창구 지도를 15일 날 나간다고. 창구 지도라는 표현은 요새는 현장 점검. 창구 지도라는 표현은 안 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OECD에서도 그 얘기했는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0.1%포인트 낮췄고 그러니까 하반기쯤 되면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고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설명을 따로 이거는 제가 악권에서 따로 하든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국경제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OECD가 매년 발표를 하는 건데 거기 보면 되게 제3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되게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아니면 너무나 일상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들을 툭툭 던져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전가의 보도 이거 타이틀 붙으면 부정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중소기업 지원. 이거 붙으면 누구도 비판을 못합니다. 중소기업 지원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누구도 반대를 못합니다. 이거는 보수도 못하고 진보도 못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OECD 경제보고서 보면 한계기업들 지원해서 하는 것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니까 중소기업 지원을 법적으로 규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써요. 그래서 미래성장 가능성 높은 데나 이런 쪽으로 돈을 써야지 재정정책을 그런 쪽으로 써서 오히려 한국경제에 발목을 잡는다. 이런 얘기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 있어서 이거는 제가 한번 따로 분석해서 콘텐츠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보죠. 두 번째 뉴스는 조선업이 꽤 좋습니다. 조선업 좋은 얘기는 어제 좀 그동안 말씀을 좀 드렸었고 뉴스로 지금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나토 정상회의 하잖아요. 여기에 인태 4국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인태 4국은 한국 인도 태평양? 네. 인도는 안 들어갑니다. 인도 태평양은 맞는데 인도는 안 들어갑니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게 들어가는데 이 뉴스의 맥락을 한번 다시 보시면 푸틴이 북한으로 갔죠. 그러니까 나토 나토하고 러시아는 이쪽에서 부딪혀 있는데 푸틴이 북한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나토는 이쪽을 만나는 겁니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그게 되게 공고해지는 모양새가 보이는데 인태 파트너 국가들 이렇게 만나는 그러니까 나토는 원래 유럽에서 러시아 싸우는 동맹이 여기서 자꾸 얼쩡거리는 거는 전장이 훨씬 넓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경제 통상이 됐든 안보 통상이 됐든 굉장히 공고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김 프로님이 그 얘기 했었죠. 방사는 왜 이렇게 진지하게 안 듣냐고 얘기하셨었잖아요. 대교님 진지하게 듣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방산, 원전, 조선, AI 반도체 이렇게 경제 통상이나 안보 통상과 관련된 영역은 생각보다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또 주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지금 어제 현대중공업이 미국의 함정 유지 보수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 해군과 함정 정비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게 함정 정비 협약이라는 게 뭐냐면 함정을 정비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배를 어디다가 세워놔야 되잖아요. 그게 도크입니다. 도크. 조선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도크를 갖추고 있어야 함정 정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공해상에 띄워놓고 하길 수는 없지. 그렇죠. 들기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보통은 올려놓은 다음에 물 빼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미국이랑 중국이랑 해군 군사력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막 함정을 엄청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은 함정을 만들 조선소가 없어요. 너무 적어요. 그래가지고 최소한 그런데 존색트법 때문에 그 안에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만. 그러니까 최소한 유지 보수라도 좀 밖으로 빼고 싶은 거예요. 만드는 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네. 유지 보수를 좀 뺐으면 싶은데 그럼 유지 보수 시장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되냐? 20조 됩니다. 연. 함정만? 네. 그렇게 커요? 유지 보수하는 데만. 유지 보수?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한국에 와서 맨날 해군 장군 와가지고 맨날 우리나라 와가지고 배종 고쳐줄 수 있나요? 이거 맨날 보러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게 작년 5월에 이거를 신청을 했어요. 함정정비협약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와가지고 얘네가 할 수 있는 앤인지 없는 앤인지 보고 가고서 여기다가는 이제 좀 맡겨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 협약이 함정정비협약을 어제 체결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 또 수리 또 잘하잖아요 그런 거. 우리나라 채우죠. 염가로 해 주지 염가로. 그냥 도망해 주지 막. 서비스? 서비스. 함정에다가 이비오스 썬팅 한번 쫙 붙여주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올해 3월과 5월에 각각 보안실사와 재물실사까지 마친 상황이고요. MSRA라고 불리는 함정정비협약이 이번에 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함정들의 유지 보수를 할 수 있게 됐고요. 이 뉴스는 저는 꽤 의미 있다고 보는 게 이제 우리가 방산 그러면 사실 지상군 위주로 지금 우리가 많이 수출하잖아요. 자주 보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카이는 크게 한 번씩 하지만 사실 아직까지 미국이나 이런 데가 기술력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긴 하고. 그런데 이제 배가 이게 사실은 미 육군보다도 더 의미 있는 그게 미 해군이잖아요. 엄청 크죠. 대양 해군. 전 세계를 또. 그러니까 그런데 한화에서 또 미국 조선소를 샀거든요. 얼마 전에. 맞아요. 그걸 산 게 산 이유가 사실은 항공모함까지 만들다. 왜냐하면 아까 그 법에 의해서. 존스 액트. 네. 존스 액트에서 미국 역내에서 미국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고용도 다 미국 시민으로 해야 된다더라고요. 전략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시장에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배를 건조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 일본, 중국밖에 없거든요. 사실상 한국, 중국. 사실상. 사실상 한국, 중국. 그렇지. 그래서 저 시장이 어쨌든 방산이란 군사력 이런 쪽에서 굉장히 크게 오고 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게 20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그렇다는 거죠. 시장이 그렇고 들어갈 수 있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미국이랑 일본 요코아마 정도가 그걸 하고 있거든요. 필리핀에 조그맣게 있고 그래요. 그리고서 하나오션도 당연히 MSRA를 신청을 했고 그래서 이달이라든지 다음 달에 협약이 체결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미국에 있는 조선소 하나를 인수한 게 있고 미국의 조선소를 가지고 있는 호주 조선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MSRA를 따로 신청한 게 있고 이게 하나오션이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필리핀에서 MRO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배. 그리고 이번에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협약을 맞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회사가 보통 상선 쪽을 주로 했었는데 이번에 방산 쪽에 저기를 땄다. 미국 거를 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사 중에 그러면 HD만? 아니면 3사 다? 삼성은 빼고. 삼사가 어디 삼사를 얘기하시는 거죠? 삼성 현대대 한화.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은 안 꼈고 하나오션은 신청을 했는데 한 이달이나 다음 달쯤 나온다는 관측이 있고. 된다고 봐야 되겠죠. 현대중공업은 나왔고. 나왔어요. 하나오션은 조선소 직접 인수하고 MSRA 신청하는 거하고 호주 회사 인수하는 거 동시에 추진하고 있고 현대중공업이 제일 먼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하민이 태평양 인도역을 가다가 항상 한국의 거제도 들렀다 가야 돼. 거기다 정비하고. 네 정비해가지고. 한 6개월 있다가 해놓고서. 그럼 미국, 아니 북한 또 이거하고 대개 뭐라고 하겠네. 그죠? 아니 그래도 뭘 뭐라고 그래. 아니 뭐 하겠지. 뭐 쏘고만 하겠지. 의미 있겠어. 한국모함이 한국 여기에 들어오면. 양말 같은 거 풍선으로 날리겠죠. 자 우리나라 조선 또 방산 한번 또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갑니다. 세 번째 뉴스는 두산그룹이 사업구조 개편을 했습니다. 잠시만요. 두산그룹. 두산그룹은 사업구조 개편에 관한 가장 전문적인 그룹인데. 워낙 많이 바꿨죠. 한 번 소비재에서 중앙으로 확 갔다가 또 이번에 한 번은 확 또 바꿨죠. 그러니까 두산이 이런 거 잘해요. 한 거의 한 3년 앞을 내다보고 해요. 제가 옛날에 산업은행 출입할 때 두산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지원을 참 많이 받은 그룹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도와줘요? 막 그랬더니 얘기가 이렇게 진짜 힘들 때 짠 하고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기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미리 도와달라고 해서? 그런데 거의 한 2, 3년 전에 자기네들이 계획을 딱 짜갖고 와갖고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면 말이 된다는 거죠. 그래갖고 그러면 시간도 좀 있고 그러니까 뭔가 좀 무리하지 않고도 뭔가 개편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잘한다는 평가가 있는 건데 일단 두산 그룹의 사업 구조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회사는 다시 아시다시피 원전도 하고 가스터빈도 하고 풍력도 하고 이런 회사고요. 두산의 큰 세계가 지금 저거예요? 에너빌리티, 로보틱스, 테스나? 예전에 두산 중공업, 두산 인프라코어 이런 거는 다 넘겼거든요. 그리고 거기 밑에 두산 밥켓이라고 있는데 두산 밥켓은 소형 굴삭기 건설기계 중에서도 미국 쪽 가던 회사고요. 두산 퓨어셀은 수소 연료전지. 이거는 예전에 UTC라는 미국 회사의 발전용 연료전지 부분을 가지고 온 데가 두산 퓨어셀입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있고요. 두산 테스나는 웨이퍼 테스트 장비를 하는 회사예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구조가 모양새가 좀 안 좋다는 거죠. 두산 밥켓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애들끼리 묶은 겁니다. 로보틱스 쪽으로? 네. 에너지는 에너지로 묶고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퓨어셀. 그럼 여기에는 SMR이라든지 원전, 가스, 수소 이런 클린 에너지, 풍력, 터빈, 수소 암모니아, 리사이클링 이런 거가 이게 되는 거고. 바켓은 굴삭기잖아요. 굴삭기도 요즘에는 꽤 많이 자율주행 같은 걸로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존디어라든지 그런 회사들은 지금 CS가 많이 나옵니다. 굴삭기 회사들. 여기 상장장에서는 뭐뭐예요, 여기에?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상장이고. 다 상장인데? 로보틱스, 테스나. 다 상장이잖아. 세 개가 상장? 네. 두산은 상장이야? 지주. 이거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거든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정프로님 지적하신 내용 그대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 구조로 보면 그래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클린에너지를 묶고, 스마트 머신을 묶고, 어드밴스 머트리에너지를 묶어서 이게 잘 돼, 뭔가 사업의 집중력과 사업 부문을 깔끔하게 정리한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 제가 그게 분석이 안 돼 있어요. 도대체 이거 왜 하는 건지. 이게 상장사가 몇 개가 있고, 여기서 주식 교환을 하거나, 인적 분할을 하거나 하게 되면 이해관계들이 굉장히 많이 복잡하게 얽힐 거거든요. 그런데 뭐가 상장사, 뭐가 비상장사, 어디가 최대 주주 지분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배구조 개편을 해버렸을 때 개별 주주들이 이게 어떤 게 이익이고 어떤 게 손해인지를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일단 상장사만 불러드리면 두산은 상장돼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상장사고, 두산 로보틱스 상장돼 있고, 로보틱스 상장사고, 테스나 상장이고요, 바켓 상장이고요, 퓨얼셀 상장입니다. 다 상장이네. 여섯 개 상장이네. 그럼 여기서 바켓을 가질까, 에너빌리티가 있던 바켓 지분을 이쪽으로 두산 로보틱스로 넘기면서 두산 바켓을 인적 분할해서 넘기고 이거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포괄적 교환하고 해야 되는데 좀 전에 이남 교수님한테 지나가다가 여쭤봤어요. 거버넌스 포럼에서는 두산 거버넌스 개편에 대해서 분석이 다 됐냐. 굉장히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회사들이 저평가되는 요인에 이런 것들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좀 투자 좀 해보려고 하면 뭐가 바뀌는데 이게 잘 모르겠는데. 뭘 위해 바뀌는 건지는 모르겠고. 그러면서 분명히 여기 대주주들이 손해보는 지배구조 개편은 또 안 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분석을 해서 나중에 한번 다시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이 사실은 아까 미리 한다는 얘기를 하긴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정말 몇 년 전에는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거든. 두산이? 재무구조도 안 좋아지고 그랬는데 사실 저 구조조정을 해서 재무적 안정성은 상당히 고향이 돼 있는 상태인 것 같긴 해요. 사실 인수 합병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안 좋아졌고. 또 형제관 계열 분리 같은 것들도 있었고. 여기가 되게 묘한 전통이 있는 회사 아니에요? 무슨 전통이? 형제승계를 쭉 하잖아요. 형제승계를. 그래서 첫째 형부터 쭉 거의 사우디아. 여기가 박가분. 네. 그거죠. 박가분이죠. 퍼목점 시작했던. 그렇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두산은 최근에 신용등급이 파지티브로 바뀐 몇 안 되는 그룹 중인 겁니다. 재무구조나 이런 건 굉장히 좋아졌어요. 구조조정하면서. 오비맥주 팔았죠? 오비맥주에다가 코닥 필름에다가 웬만한 소비자 다 여기. 코카콜라 다 여기. 예전에? 다 여기. KFC. KFC도 여기? 네. KFC도 여기. 그래요? 웬만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건 대부분 여기서 했다. 버거킹. 버거킹도 여기요? 네. 팔았죠. 팔았어요? 지금은 이제 다 없고 완전히 사업재팬 다 했다 이거죠? 이렇게 사업재팬 성격이 싹 바뀌면 직원들은 일을 막 하다가 갑자기 내일부터는 우리 굴삭기 만들어야 돼 이렇게 봤구나? 아 직원들 구조조정 많이 했어요. 아 직원들도 구조조정 많이 했어요? 우리 저 집안 형님도 파카그라스라고 파카그라스라고 난 외제인 줄 알았더니 그게 두산유리야. 파카그라스? 그 무슨 위스키장 같은 거 만드는데? 그게 파카그라스인데 두산유리 거. 아 그래요? 그 PF 넘어가면서 그거 만드셨지. 아 또 씁쓸한 얘기가 또 나오네요. 하여튼 이렇게 두산이 지금 굉장히 또 지배구조 혹은 사업체를 변경을 좀 했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뉴스까지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자 오늘은 오건영 부장 출연해서 조금 길게 여러분 해설이 좀 필요해서 뉴스삼 조금 짧게 평상시보다 짧게 그렇게 마무리하고 박병찬 이상 모시고 보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권순욱 취재팀장님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 홍보 한 가지만 짧게. 홍보해야죠. 10시에 100년의 아침 이주호 기자 출산휴가 가서 제가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 받다 보겠습니다. 출산휴가가요? 네. 고맙습니다. 100년의 편 최고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